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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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셔야 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힘주세요. 비켜주세요.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위청입니다. 대표님 위청입니다. 비켜주세요. 위청입니다. sir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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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场 복음 아래 돼 있습니다. 세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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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이!lenenar 65 there is free 컨셉 projects 사랑합니다 gift эти 준비 시 במע gurl уст pace сч심 сч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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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우리 대중한거 할 수 있는거 같은데 아 이거 떡볶아 아 이거 떡볶아 아 이게 이체로는 바깥한데 세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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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곡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세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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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첫번째로 제가 여기 계신 우리 한동훈 대표님은 백을 믿고 백을 믿고 백을 믿고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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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선거에서는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바람의 정치 말의 정치는 끝나고 그분들이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고무와 허무안 남습니다. 우리 곡성에 무엇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재봉이 재봉이가 우리 한동훈 대표님 그리고 전라남도 도장위원장이신 우리 김하진 위원장님과 더불어 곡성을 전라남도의 핵심 모델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재봉이 재봉이 재봉이